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폭스바겐 UCC 2.0 TDI 블루모션 포모션 차량입니다. 2013년 10월에 등록된 2014년형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7만 8천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위 진조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부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휠 상태에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5.68로 7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깔끔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마쳤고요. 6.69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센서 있고요. 그리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보고 있는데요. 문콕이나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내쪽 다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7만 8천 304키로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있고요. 패들시프트 있고 뒤편에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열의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홀드 버튼 있고요.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소풍구 있고요.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에 좋은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 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접정량 차인이고 확인되고요. 엔진 룸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화보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도 먼저 보고 올게요. 화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교기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교기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는데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같이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찍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4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폭스바겟 UCC 2.0 TDI 블루 모션 4모션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